자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안 된다니까 먼저 도봐라 하니까 저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으으으으으으 야 스태미나 떨어져주고 elementos 어 으 으 으 으 으 4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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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네 나한테 천진은 나한테 안 돼 내가 이... 참, 발키기는 그렇게 잘하는 캐릭이 아니거든요? 근데... 빅토리 차를 켄스 해야지 왜 여기가 있어 너무 쉽죠 여러분?